정혜인 선수가 준비하는 코너킥. 집중, 집중. 정혜인 코너킥. 앞에서 나트가 다 걷어내고 있어요, 지금요. 다시 한 번 정혜인. 자, 이혜정이 손 들고 있습니다. 최윤형 선수 들어가 있고요. 올렸습니다. 다시 한 번 중요한 한 볼. 정혜인. 자, 이영진에게 좋습니다. 이영진. 올렸어요. 올렸어요. 정혜인. 마지막 최윤이 형, 윤형. 정혜인. 마지막 최윤이 형, 윤형. 마지막 최윤이 형, 윤형. 마지막 최윤이 형, 윤형. 마지막 최윤이 형, 윤형. 윤형. 이혜정. 바깥습니다. 저기 볼 때리를 맞네요. 더 있었거든요. 결정적인 동점 골기회였는데. 이야, 가장 좋은 찬스였는데요. 골대가 보고 있어요. 이야, 거기서 또 골대를 맞네요. 이야! 우와! 와! 와! 와, 앤정 아까워. 너무 아파.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박이야, 박이야. 박이야? 두 챔이 나오겠는데 많이. 이혜정 화이팅! 액션이 형, 골 넣자! 액션이 형, 한 골 가자! 가자, 액션이 형! 가자, 액션이 형! 가자, 액션이 형!